뭐 할라고? 이 시상에 이런 짜장면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 짜장면이 있어서 갖고 왔지? 그래서 뭔데? 이 주꾸미 짜장면이요. 뭐야? 해물 들어간 짜장면이잖아. 그러네. 너 장난하냐? 리뷰 제품 똑바로 안 골라와? 이 그냥 짜장면이 아니고 여경래 셰프님이 만든 거요. 뭐? 세계 중국 요리협회 부회장 겸 한국 중신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분? 야 너 왜 챙길 거 그러냐 그런 멘트는 누가 시켜. 듣고 어디서 샀어? 시가 이상해 우선. 현대백화점. 얼마야? 이 7,700원. 특징이 뭐야? 이 여경래 셰프 짜장 소스에 불맛 나는 쭈꾸미들어띠야. 어떻게 먹어? 맨들기 전에 쭈꾸미를 물에서 15분 해동하고 중탕으로 짜장소스 4,5분 해동하고 배내에 식용유 들으고 쭈꾸미를 중약불에서 1번 볶고 강불에서 40도 볶고 끓는 면에 해은 면 삶고 껄름도 사산물에 생기고 그릇에다가 면 소스 쭈꾸미 순으로 담궈서 먹으면 된디야. 근데 어차피 비빌 걸 왜 그 순으로 담으라는 거야? 에이 설명서에 써 있으니까 그러지 내가. 듣고 먹어봐. 맛은 어때? 면 삶고 껄름도 사산물에 생기고 그릇에다가 면 소스 쭈꾸미 순으로 담궈서 먹으면 된디야. 근데 어차피 비빌 걸 왜 그 순으로 담으라는 거야? 에이 설명서에 써 있으니까 그러지 내가. 듣고 먹어봐. 맛은 어때? 면이 부들부들하니 맛있어. 쭈꾸미 불맛 제대로야? 응 불량도 나고 맛있는 쭈꾸미묶음이야. 7,700원 주고 집에서 만들어 먹을만 해? 야 만들어 먹기 겁내 귀찮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게 피치멀탄 상황에선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 근데 우리랑 낚시타가 더 짜장 배달 얻은디? 아침에 riots 밤에 치면 어핀 날씨가 너무 쪼그러지 못하고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